저는 마라탕 사장님이 시켰는데 마라탕이 좀.. 재료가 너무 없어요 재료가 없다고? 너무 다소.. 사장님께서 이걸 좀.. 조리법을 바꾸셔야 되지 않나? 어? 싶습니다 아 무섭냐 근데 갑자기?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? 맞나요? 그럼 가봐요 치즈가 어때요? 느끼하지 않아요? 응 아니 마파는.. 마파가 좀 약하다 어? 그 정도야? 양념이.. 그런 얘기가 일단.. 이거 떡볶이.. 사장님이 많이 매워요 아 인정 맞지? 어 와 이거 살 떨린다 나도 좀 무서워 아니.. 안사실 것 같아요 뭐..